지금 후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후배들도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아가세는 아가세. 말이 너무 길어. 아 진짜. 여기 와서 다른 후배를 응원해. 우리만 사랑하면 되지. 안 그래요? 여기 와서 아 진짜 답답해. 우리만 사랑해. 우리만 사랑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진짜 착착한 사람. 우리만 사랑하면 되지. 여기 와서 무슨 다른 문제야. 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싶어. 여러분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게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뭔가 약간 계약 쓸까? 그럼 계약 위반하면 안 되잖아. 어때요? 아니면 뭐 방법이 없나 진짜?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탈덕하면 후회하게 만들자. 아니 그냥 그냥 열심히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싫어하지 말아달라. 아가세 계약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 이런 거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만들고. 그리고 탈덕하면 계약 위반, 계약, 막 위약금도 내고 이러면 진짜 탈덕. 너 이렇게 자신하게 설명하는 거 되게 대단한 거. 오케이. 우리 진짜 사진 찍자. 진짜 사진 찍자. 진짜 사진 찍자. 또 서프라이즈 있어 막. 근데 이쪽 이쪽 이쪽.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여러분들 이거 높게 들어주세요. 반대 진이 형. 반대 진이 형. 지금. 가슴에 우리 이름을 할까? 가슴에 우리 이름이지. 하나, 둘, 셋. 포즈 바꿔서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포즈 바꿔서 한 번 더 가볼게요. 포즈 바꿔서 한 번 더 가볼게요. 한 번만 더. 뭐 할까? 이게 잡지 촬영인데. 정우 형 헤드 스피니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감사합니다. 이게 이거? 달리 형 뭘까? 잠깐만, 잠깐만. 진짜 죄송한데 못 말해 준 우리 또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드니 아빠. 우리 항상 엔지니어로서 갓세븐 공연 같이. 아. 바비오. 바비오. 그리고 우리 한솔. 예전부터 같이 해줬던 우리 헤메스 스텝. 세라 누나 민규 형 누나 너무 고맙고 새로운 스태프들도 새로운 스태프들도 나는 다른 분이 해주고 새로운 스태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더 있나요? 일단 감사한 분들은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혹시 그리고 우리 이렇게 모든 거 다 진행해서 보호해주는 경호 형들 경호 팀 형님들 자 또 누구 빠졌어 다 말해 그럼 매니저 형들도 우리 영상 픽업 해준 우리 매니저 형님들도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뱀뱀 고맙고 진영이 형도 고맙고 고마워 나 고마워 고마워 아니 피디님 니네 뭐 나 왕따시키기 아니야? 내가 이런 거 하면 제법이 형 고마워 고마워 진짜 고맙다 솔직히 내가 이런 거 하면 아이 참